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 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3월 학평을 앞두고 이 캐스트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좀 비워놨는데 일단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한 캐스트로서 제가 얘들아 이런 것만 하면 된다 라고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비워야 채운다 뭔가 굉장히 그 2000년대 초반에 싸이월드 감성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시즌을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겨울방학 시즌을 마쳤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겨울방학 시즌 잘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게 학원이잖아 진짜 미안합니다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상승시키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게 학원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물어보긴 하지만 그냥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길게는 12월달부터 1월, 2월까지 또는 1, 2월달 또는 2월달 뭐 기간은 상관없습니다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해서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한국사라든가 사회탐구나 아니면 과학탐구 같은 그런 과목들도 했겠지만 국어영어수학에 집중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국영수라고 하는 과목이 반짝 공부한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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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을 때 뭔가 드러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생각보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보내고 나서 맞이하는 3월달 새학기입니다 새학기 이제 여러분들 반 배정 나올 거고요 담임쌤 배정 나올 거고요 같은 반 친구가 누가 됐는지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러면 다들 담임쌤 이런 애들도 있고 아 담임쌤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누구랑 같은 반이 됐는데 많이 이러면서 엄청나게 설레기도 하고요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의 첫 출발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렇잖아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담임쌤가 새로운 친구들과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 시기인데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봤었던 그런 공부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여기 제목에 써있는 3월 학평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과목별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 저는 얘들아 한국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 잠깐만요 내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진짜 미안한데 3월달부터 한국사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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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진 않잖아 너무 씁쓸하지만 씁쓸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뒤로 미룰게요 그리고 탐구 사회탐구에서 제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극소수긴 합니다만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현역 친구로서 수능을 동사세사로 하겠다 욕심내지 마세요 개념 강좌 한 바퀴 돌리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공부는 정비례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점프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점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점프하기 직전까지 쌓이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되지 방법을 바꾸고 왜 안되지 방법을 또 바꾸고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을 뿐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한다면 실제로 쌓이고 쌓이고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넣으면 성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만큼 나와요 정말입니다 노력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런가 배신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어딘가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그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3월 학평에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캐스트에서는 교과적인 어떤 학습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3월을 앞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험생활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됐죠 가봅시다 제가 이걸 안 꺼내려고 했어요 안 꺼내려고 그랬거든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얘기를 해야 조금 아이들이 오글거려 할까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아이들이 뭔가 이럴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해야 빨 빨 뭐라고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싸이월드 1, 2, 3편이 이미 캐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싸이월드 뭐 이렇게 싸이월드 백업 기념 1편, 2편, 3편 다 올려놨죠 다 사진도 공개해놨습니다 근데 사진을 찾다보니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조금 더 오글거리는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길래 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준비가 됐습니까 오글거릴 준비 오글거릴 준비 되셨습니까 자 주먹에 힘을 꽉 줍니다 꽉 주세요 그리고 책상 밑에 넣지 말고 책상 밑에 올려놔 책상 밑에서 힘을 푸는 순간 여러분은 가운데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올라올 거야 이 가운데 손가락 아니야 어 까오글거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안 돼 그러지 마 상처받아요 가볼까 제목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잡녀입니다 아 이 멘트만 봐도 뭔가 싸이월드 개의성이 느껴지죠 그죠 김종홍의 젊었을 때의 모습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진은 아니에요 잘 봐 짜자잔 이거 누가 봐도 싸이월드 아닙니까 아 진짜로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글자가 안 보일까봐 반전시켰어요 반전시켰더니 뭔가 공포영어의 한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인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읽어볼까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잡념일 뿐이다 뭔가 싸이월드 감성 까끌한 그런 이런 뭐라고요 이런 이미지랑 이런 글들이 되게 그 당시 유행이었거든요 제 싸이월드에 이런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잡념일 뿐이다 조금 더 잘 보이게 글씨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라 잡념일 뿐이래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조만간에 조만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월이 넘어섭니다 3월이 넘어섰어 어 제가 이제 그 메가스터리 러셀 오프라인 학원에서 아이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심리특강 멘탈케어 특강 이런걸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민이 뭐야 토크 콘서트 같은거야 너무너무 재밌는거야 진짜로 제가 대본이 없이 하는 토크 콘서트가 너무너무 재밌는거야 내가 그래서 한 2시간 반이 가까이 될 때까지 애들이랑 계속 얘기하고 놀았거든 놀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제 자 고민 있다 손 고민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민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거 아니야 그런거를 이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멘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 멘탈케어 특강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잡념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자꾸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 자신박혀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걱정을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걱정을 더 크게 만들죠 이해 돼? 생각을 하잖아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생각을 낳아서 생각은 끊임없이 펼쳐지고요 예전에 제가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이 많으잖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거든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살아남았으니까 우와 호랑이다 긍정긍정 죽어요 호랑이야 도망가 이래야 살 수 있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로 진화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싸이월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자꾸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죠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선생님 수업 들어도 되나? 근데 저런 친구들 들어보니까 저 선생님이 더 좋다는데 이 문제집 풀어봐도 되나? 근데 저것도 문제집 좋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시간만 지체될 뿐이야 고민이 많아지잖아? 시간만 지체될 뿐이에요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잡념이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싸이월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잡념이라고 그러니 내가 뭔가 딱 시작해야지 마음 먹었잖아 그럼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 내가 몸을 움직이잖아? 그러면 생각은 따라와요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몸이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래요 내가 몸이 움직이잖아? 그럼 내 생각도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비워내세요 조금 가볍게 갑시다 3월 달에 지난 겨울방학을 내가 아까 돌아보라고 그랬잖아 생각이 많을 거야 아 겨울방학 때 내가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고민하려고 해결방법이 나오니? 그냥 하면 됩니다 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 돌아보고 나서 아 내가 이번에 구경술을 일으켰는데 문제집을 사놓고 못 풀었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되겠니? 답이 나왔잖아 풀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이해 되죠? 그래서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해나가면 돼요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캐스트 화면이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했고요 점심에 수업했고요 저녁에 와서 지금 수업하다가 지금 이 캐스트를 찍거든 수염이 아 지금 수염이 조금 창피하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없잖아 그냥 오늘 하루 일가가 뭐 너무 힘들었다를 찡찡거리는 게 아니고 잘 봐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왜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런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성공 이런 거 짤 같은 거 보면은 왜 인스타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엄청나게 막 아이스링크에서 연습하다가 쓰러지고 막 짜증나 막 이러고 이래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 그때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어? 무슨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서 연습했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뭐라고 했다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동갑이야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자 이 얘기에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짧잖아요 하나 더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손을 올리고 가운데 손가락 피면 죽여버린 자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 피지마 두 번째 영수 사이벌드 사이벌드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남기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 그만합시다 그럼 다 해야 되잖아 아무튼 이런 거 담기와 피우기 아 이것도 제목이 뭐가 쎄하죠? 쎄합니다 이게 그 당시 얘들아 그 음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이미 없으니까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들 있었어요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파페포포 이야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입니다 파페포포는 제가 그래서 그 이런 얘기해도 돼? 제가 인스타에 팬 계정도 저 인스타에 팬 계정도 있어요 팔로우 안 할래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생겼던 팬 계정을 만드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돼서 내가 파페포포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선물로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거든 되게 좀 좋아하는 책인데 생각할 수 있게끔 짧게 4컷 정도? 5컷 정도의 만화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담기와 비우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 번쯤에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볼까요? 자 채운다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이제 그냥 싸이월드에 올렸던 겁니다 채운다는 것은 쩜쩜쩜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툭툭툭툭 물병에 넣는 거야 지금 구슬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죠?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입이 좁은 병 안에 구슬을 넣을 거예요 우르르르르르르 넣으려는데 잘 안 들어가잖아 어떡하지? 하나씩 넣는 게 좋은가? 뭔가 이제 종이 같은데 넣어서 쑥 하는 게 좋은가? 방법을 차지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즉 여러분이 뭔가 결과물을 내고 여기에서 뭔가 채워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방법이 필요하다고 어? 그런 거를 고민하는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좋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보다는 그런 걸 좀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다 채웠던 갑시다 빼낸다는 것도 쩜쩜쩜 그만큼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임을 쩜쩜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거 되게 좀 철학적이면서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봐 꽉 채웠어 안 나와 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럴 것 같지? 넣는 것도 중요해 근데 빼내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야? 공부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집어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방법도 찾고 시간도 드리고 내가 집어넣는 것도 좋은데 빼내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정리를 잘해서 넣어야 돼 잘 빼고 싶잖아 이거 공부랑 관련된 얘기니까 인생 이야기랑 관련된 이야기지만 공부로 가지고 와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도 분명히 요령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나만의 어떤 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려서 넣었어요 수농장에서 이거 빼고 싶어 엉켜버렸네 순간 기억 안 날 때 있죠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앗 아 이거 뭐였지 아 뭐였지 아 시간이 없어 일단 넘어가 수능시험장 나오는 순간 아 아 이런 거 있잖아 엉킨 거야 엉켰다구요 빼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어거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알아? 뭔가 비워놔야 됩니다 채운다는 것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만큼 시간을 필요로 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3월달에는 이걸 채우는 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서두른다고 돼요? 안됩니다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저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아무튼 수험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3월달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생각은 좀 내려놓읍시다 응?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뭔가 이제 양 어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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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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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자 이런 걸 갖고 있거든 자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제가 멘탈 키워드 특강 현장에서 그런 특강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캐스트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공부를 잘하거나 모두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힘든 게 그게 수험생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일상 속에서 해나가는 그대가 되기를 그냥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성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일상을 하나하루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좀 무게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곡차곡차곡차곡 머릿속에 잘 넣어가시기를 3월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긍정의 힘 가급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상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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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